오빠, 이제 이런 교복 느낌 나는 거는 못 입을 줄 알았는데. 교복 입은 거 보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생 인형이가 좀 상상이 간다. 넌 나 상상가? 오빠? 상상가? 인기 많았어? 말해 뭐해. 너 어떤 향이? 나 그냥 얌전했어. 얌전하고. 인기 많았어? 인기 없었어. 인기 없었고 약간 생각나는 거는 학교 올 때 버스를 타잖아. 그러면 사람이 버스에 진짜 많잖아. 막 이러고 있었어. 그런데 이렇게 딱 내렸어, 버스에서. 그런데 자꾸 뭔가 느낌에 더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렇게 보면 또 없어. 뭐야, 뭐야. 왜, 왜. 해 봐, 얘기해 봐. 설마 뭐 남자친구들이 이렇게... 아니야, 아니야. 전혀 아니야. 뭐야? 이렇게 있잖아? 뭐야, 누가 이렇게 자꾸 치는 느낌이 들고. 이렇게 딱 보면 인형을 버스에서 가방에다 매달아 놓은 거야. 진짜? 응. 너 원래 이렇게? 응.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있으면 가방에 인형을 달아 놓고 거기에 옛날에 삐삐 있잖아. 그러면 010 이렇게 쪽지가 있었어. 그런데 그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번. 같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? 누군지 몰라.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는 기억하겠네. 아유, 못하지. 여러 명한테 했겠지. 와... 그래? 응.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딱... 아, 뭐야. 약간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. 그리고 이렇게 딱 봐. 연락해 볼까? 진짜 멋있는 애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도 하고. 그런데 연락 안 했어. 내가 봤을 때 한 번밖에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. 맞아. 이거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. 맞아, 한 번부터.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한 번밖에 없는데. 잊혀지지 않았어, 한 번라서. 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니? 이게 많다고. 그래야지 내가 얘기를 하던 거 막 하는데. 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니? 그냥 오빠가 얘기해. 만화 때문에. 내가 내 입으로 또 어떻게... 해봐, 자랑. 어? 해봐. 그냥 오빠가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. 꼴 내기 싫을 것 같아. 진짜 하려고 했는데. 진짜 하려고 했는데.